이 고려가 김치왕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. 결국 반역자가 되어야 하네. 제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?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은 대량원군이옵니다. 죽었으면 어찌할 것이오? 네 이놈지아! 거란은 분명히 이를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옵니다. 이 고려에서 용손을 해친 자를 용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.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려의 황제 현종과 강감찬 그리고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고려 거란 전쟁 CNTV에서 만나요.